2장 변화 대단원 수고 저주도 꼴랑 서투름받았네 자조몽하님 반갑습니다 얼마나 덱을 더 지울 수 있을까 아 뭐 상점이야 인마 아 니들 다 뒤졌다 대단원 발사 메리형님 반갑습니다 저쪽 길이로 가면은 상점 3개나 볼 수 있네 개쩐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지우면은 대단원은 못 쓴다 그러면 죽는거지 뭐 서투름보다 당연히 타격을 지워야죠 세상에 세상에 교수를 쓰는게 데미지 더 나았을텐데 교수를 쓰는게 데미지 더 나았을텐데 이거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 톤은 저거 나오면 대단히 되지 개꿀 아니 이건 좀 당연한 건데 아니 미친놈아 아니 미친놈아 미친놈아 진짜 이상하게 미친놈아 예뻐 진짜 ㅃㅂ 아.. 들어오고 보셔 먹을려고 했네요 나는 제발 고개 집중, 탄풀, 불타 뭘 써야 되지? 탄풀 탄성왕 플라스크 미래요? 제가 이 덱의 미래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대단원이나 쓰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돌진은 필요할 것 같다 돌진은 필요할 것 같다 응 대단원 먹어 즐기는 자 모듈 즐기는 자 모듈 튼튼 두 까시의 대결 우버노학 성림 반갑습니다 작도완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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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구 전략가 고개 예비 튕겨내기 제비 예비 전략가 강호 들어간다 자 강호 세 번 강호 세 번 가자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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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엘리트 하나 잡든가 여기 가서 지우고 강호 아 근데 예상대로는 대단원 못 쓴단 말이야 아 그래도 단검투척 나오면 쓸 수는 있겠다 김단투 남의사신경 야 빨리 야 강호 강호만 하면 돼 유동할 아씨 좀 쎈데 아니 근데 집을 거 다 집었는데 나오냐 그래도 일단 유동할은 좀 쎄다 인질이 좀 쎈데 아씨 이골드? 꼴랑 이골드 때문에 사람을 해친다고? 혼내줘야겠군 휴 아우 대단원 빠지는줄 알고 조마조마했네 졸라 무섭다 이골드면 셋이서 나눠 먹지도 못하네 아씨 아우 찰싹 아 찰싹 제발 제발 떼도다 나오지마라 호호호호씨 호호호씨 개무섭다 진짜 이덱 쓰릴 있네 나에겐 포션이 있다 쑤 크으으으으으으.. 미쳤다 회중시계 표창 고개 강화하고 예비도 강화할까 한장 드로우 수단은 남아있어야 하긴 한데 미라솜 필요 없고 단투 한장 예비 한장 제비 두장 고개 세장 반사신경 한장 예비는 강화해도 되겠지 잘하는게 아니라 그냥 졸라 운빨입니다 하긴 카드게임에서는 운 좋으면 잘하는거야 닛말씀이 맞습니다 예비 불 반사신경 한개는 남겨두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서 드로우 땡겨서 바로 대단원 써도 되겠죠 근데 어떻게 써야되지 고개 쓰면 핸드 터지잖아 유튜브는 클리어한거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집중 쿨 대단원 신기하게 맨 마지막장에 잘 들어있네 이거 진짜 순 맨 마지막장에 들어간게 한두번이 아닌데 지금 다 실력 덕분인가 우리 대단원이 이럴리가 없는데 잘되면 실력 안되면 천탄 빨돌림 발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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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거였으면 아까 저거 뭐냐 미라손 집을걸 아이 잠깐만 지우고 2단원을 가 집중을 좀 믿어봅시다 아 퍼펙트 무탄 전등 전문성 전문성 세상에 무엇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집중 전문성 집중 전문성 돌리고 싶은데 아 씨 잠만 아 돌려야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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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안 돼 아씨 안 돼 뭐 코지 아니 아니 핸드가 그러고 싶은갑지 이미 첨탑이 제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제 뭐 더 넣을 거 없겠다 제거만 하면 되겠네 앵몽 연금 앵몽팔놀림 할만한데 아 뭐 앵몽 대단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앵몽팔놀림 예비가 좋은데 이제 문제는 달팽이랑 심장을 생각을 해야 돼 저울질을 해서 뭐가 낫냐 이거지 제거하고 엘리트 불 불엘스 불상전 아니 상전 가봤자 못 지우겠다 이쪽으로 빠지면 되겠다 물음표 쭉 보고 보스까지 대신 귀여운 붕대를 드리겠습니다 달팽이랑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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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가가 맞지 않을까? 다 주라 굉장히 필요할까요? 발돌림 발돌림 발돌림을 넣고 또 발돌림을 넣으십시오 또 나왔네 또 놀림 수리검 못먹는거 아쉽네 삼놀림 삼놀림 가야되나? 삼놀림 할만하지 삼놀림 할만하지만 하지 않겠다 에잉 대단원 대빠짐 루나사랑림 받았습니다 빠이 압사님 반갑습니다 아이 키우시면은 힘드시겠네요 고개 아 카드만 좀 더 지우면 되겠네 빡빡이 아저씨 빡빡이 아저씨 하ius 혼자게임 하는거 혼자 게임하는거 이마쇼 늘 새로워 짜릿해 아 젠장 저 뒤를 보고 있으면은 참 파충류 주술사가 답도 없다는 건 잘 알겠네요 욕심부렸다 평범인님 반갑습니다 펜촉 망단 독지 유독 뺀사신경 팔놀림 여기서 도박군의 영액 빼야지 쟤네들은 답도 없다 젤나무 쟤네들은 피해 안입어도 쟤네들은 쟤네들은 피해 안입어도 보상 넣는 놈들이라서 아니? 이래서 포션을 먹었지 랩린이 뿔 인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달팽이만 아니었으면 아까 예비잎을 넣어서 재미좀 봤을텐데 고개 3장 넣을만하긴 한데 아 근데 고개보다 저거 나와야 되는데 저 뭐냐? 공중제비 백플립 나오는 게 더 나은데 이씨 가지가지 한다잉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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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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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개 세상인데 진짜 꼭 일해야겠니 역시 낯생님 계단원 담당했지 이럴때마다 아참 오반가지의 생각이 다 되는데 안 돼 치워 고개를 몇장을 쓰든간에 저렇게 말리면 답이 없어 대단원 다 빠졌네 그래도 표창 3스탱이라서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무엇을 위해 덱을 돌리고 있지 화상 빼고 싶은데 화상은 안 빠지고 대단원만 빠지네 신속포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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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엔딩 분기 섭니다 까쿵산 부종님 관로가 섭니다 멍청이님 양나수님 반갑습니다 제빛불 정말 필요했죠 엔딩 분기 섭불 엔딩 분기 섭불 엔딩 분기 섭불 엔딩 분기 섭불 핸드만 보고 있었네 킹렘 린 갓 펜촉 조금 아깝다 어.. 달팽이 안 나왔네요 달팽이 땜에 나 저거 강화 안 누르고 잤는데 자막을 잘 못하고 잤는데 한 번 더 하였어요 저희들이 안 나왔네요 넷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3의 전문성까지 들어가있네 하지만 괜저는 없다 아씨 드로우 더 빠졌네 음? 이걸? 여기서 집중 전문성을 뽑는다고? 실력했다 아씨 자 요리를 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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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새는 호구호구하고 옵니다 창과 방패 때 아마 포션 먹어야 될 거고 구륙이라도 쓸까? 아니야 제비.. 제비 두 개면 돼 주파는 조금 아쉽긴 하다 벌질 필요 없지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제는 필요 없죠 음.. 밸렀다 아멘 ... 이논 게임은 그렇지 뭐... 야.... 비용심게임... 진짜... 아니이~~ 맨날 이런식이야 개그지같은 트로 그 게임 너무 피곤하다 개그지같은 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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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 개그지같은 트로 개그지같은 트로 개그지같은 트로 개그지같은 트로